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자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어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입니다. 당시는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품이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과 함께 돈봉투를 만들어 당 곳곳에 뿌렸다는 겁니다. 관석영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돈이 채고 쉬운 건데.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여간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를 통틀어 약 70명에게 총 9,400만 원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가운데 8천만 원이 강 씨가 지인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얼마? 그러면 1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싶다. 3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검찰은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송영길 캠프 출신인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피의자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